기기 뒷면에 전원 버튼을 켜줍니다. 조작부의 초록색 전원 버튼을 누르면 LED불이 켜집니다. 세단할 문서를 상단 문서 투입구에 넣으면 자동으로 세단됩니다. 상단 덮개를 열어줍니다. 자동급지 문서 투입구에 문서를 넣어줍니다. 상단 덮개를 닫고 조작부의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세단을 시작합니다. 1회 최대 5매까지 세단하며 최대 150매까지 자동급지가 가능하여 작업 효율을 높여줍니다. 문서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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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끝뿐만 아니라 CD와 카드까지 강력하게 세단할 수 있습니다. 보안 1등급의 세단칩으로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습니다. 버튼식 조작부로 조작이 쉽고, 상태 표시 등이 있어 세단기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역회전 버튼을 이용하면 세단 중인 문서를 빼낼 수 있습니다. 저소음 모터 장착으로 조용한 사무실에서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걸림 현상을 최소화시켜주는 롤러의 기능으로 기계 손상을 방지하여 제품을 더욱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바퀴와 손잡이가 있어 이동이 편리합니다. 투명창이 있는 서럽식 파지암으로 세단된 파지를 비우기 쉽고, CD 카드 파지암이 있어 분리수거시 편리합니다. 투명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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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선생님의 안심구매를 보장합니다.